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 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운전자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눈을 감고 창문에 삐딱하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 운전자. 놀랍게도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의 고속도로 위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는 혼잡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운전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해당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차 안에서 태연하게 잠이 든 운전자. 알고 보니 자율주행 모드를 켜놓고 잠이 든 것이었는데요. 이에 상하이 교통경찰은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라고 하려라도 운전 중 잠을 자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200위안, 한화 약 3만 6천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3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판 중인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잠을 자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금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율주행 모드의 차 안에서 잠이 든 운전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심지어 미국, 캐나다, 한국 등 전 세계에서도 자율주행 모드의 차 안에서 운전자들이 잠자는 모습이 종종 발견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테슬라 측은 테슬라의 운전자 관리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운전에 대한 주의를 주며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